실패한 매칭의 케이스를 일일이 열거하면 오늘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지루하게 느껴지실 정도로 너무나 많고 이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요. 비싸지 않은 앰프로 더 최적의 매칭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스피커든 앰프든 성향이라는 걸 두고 네 안녕하세요. 매칭에 대해서 더 새롭게 많이 느끼고 있는 시기라서 관련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은 사람 관계만큼이나 그 폭이 되게 방대하고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인 컨피너스5라는 모델을 드리고 같이 운반을 도와주신 지인분의 댁에 가서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안 좋아서요. 오디아 스트로멘토 넘버원, 넘버포 프리파워 조합이기 때문에 오디아 그 해당 앰프 굉장히 좋은 앰프거든요. 대출력 앰프이면서 전원부가 굉장히 튼실한 몬스터급 파워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경질이거나 너무 힘만 앞세우는 앰프가 아닌 고급스러운 느낌을 함께 겸비하고 있으면서도 오디아 브랜드가 상당히 알려져 있는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분리형 파워 앰프 중에 프리파워 조합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여러 조합에서 아주 만족하면서 들었던 메인으로서 상당히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그 앰프와 타인 컨피너스 C5를 제가 가장 먼저 물려봤는데 판매자 댁에서 들어본 가볍게 들어보았던 소리보다 한참 못 미치는 소리가 났는데 또 다인 C5가 나중에 제가 리뷰를 하겠습니다만 온라인상의 리뷰가 네거티브 쪽에 좀 가까워요. 저음이 없다, 고역이 쭉쭉 뻗는 느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C5가 그럴 레벨, 그럴 스피커가 아니거든요. 컨시컨스 바로 아래에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래드가 상당히 높은 스피커인데 저는 이제 하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어떤 궁금해서 기대해 드려봤는데 오디아 물려보고 깜짝 놀란 거죠. 너무 안 좋아서 상당히 아 이거 완전히 실패했다. 괜히 고생을 했네. 비용을 썼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제 공간에서 크렐 KAV 500아이 물려보고 그냥 모든 우려는 한 번에 종식이 된 그냥 볼 것 없이 좋은 소리, 대단히 좋은 소리 SS급이 넘어가는 소리를 그냥 첫 번째 매칭해서 바로 내준 크렐 500아이는 눌러놓은 부분 없이 쭉 뻗는 그런 구성에 힘차고 날 것 같은 소리를 좀 쌩쌩하게 내주는 그런 앰프인데 그 앰프와의 조합에서는 정말 대단히 좋았단 말이죠. 이렇게 훨씬 더 10배 정도가 더 비싼 앰프 조합에서 훨씬 안 좋고 10배 정도 더 저렴한 앰프에서 훨씬 좋은 이런 케이스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한 번 들어보면 던택 마르키스라는 스피커가 역시 사이즈가 좀 있는 스피커인데요. 다인 유닛도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여러모로 기대가 돼서 구입을 했었는데 마침 매킨토시 C34V 7270 이런 조합에서 매킨토시 조합에서 정말 너무 안 좋아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먹먹하기 그지없는 재미없는 소리 트래블 EQ를 조절한다고 해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소리가 났었는데 바로 직후에 진공관이 좀 더 어울리겠다 생각해가지고 서병익 EL34 싱글 진공관만 물렸을 때 소리가 대본에 그냥 한 번에 또 딱 좋아지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오디오가 더 좋다 어떤 오디오가 더 나쁘다라는 얘기가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의 케이스가 많이 나뉘는 경우가 있고 비슷한 계열에서는 우열이라는 게 당연히 얼마지 가능합니다만 다른 장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오디오가 참으로 방대하고도 심오하고도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패했을 때는 실패하는 대로 또 즐거움을 느꼈을 때는 즐거움을 느낀 대로 있는 그대로의 소감을 남기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걱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리뷰를 남기지 않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는 브랜드에 가격에 이런 게 휩쓸려서 오디오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오디오 브랜드들은 그것에 맞춘 제품들로 높은 가격으로 어필을 해버리고 높은 브랜드 위상으로 어필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디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때로 좀 이상한 시상 형성이 되어 있다는 판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철령 제가 저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있는 그대로의 소감을 최대한 남겨버려 노력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의 개인적인 제가 쓰는 방법으로는요 일단 구동력 좋은 TR 앰프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소출력 진공한 앰프 또는 중에서 대출력 앰프 진공한 앰프 하나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가지 혹은 세 개 정도의 앰프가 있으면 여기에서 두 개 세 개 정도 앰프를 보유하고 있는 앰프를 물려줬는데 너무 안 터져주는 너무 까다로운 성질의 스피커 또는 앰프 같은 경우는 좀 실제로 더 많은 기종들을 물려보게 된다면 그 진가를 확 끌어올리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해당 브랜드의 상급 기종 혹은 고급 기종들에서 오히려 이러한 속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은 초보자나 중급자까지는 굳이 그런 생각을 오히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 기준이라면 1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까지는 좀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경향을 띄는데 500부터는 하기에 따라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형태를 띄는데 여기서 내려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내려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려갔지만 다른 앰프나 소스나 그 외의 세팅이나 이런 것까지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점에 폭이 굉장히 넓은 포텐셜이 굉장히 넓은 그런 기종들의 경우는 하기에 따라서 정말 발편하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매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급형 스피커, 중보급형 스피커, 아이고 소리가 좋지 않은데 싶었던 스피커들이 앰프가 좋은 거 물려주면 소리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가 좀 더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스피커에 100만원을 썼다. 그러면 앰프에다가도 100만원 전후를 세팅하기가 좀 쉬운데 100만원 정도의 스피커라고 하면 중보급형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신품 얘기는 차체하고요.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중고가 기준 50만원짜리 언더의 스피커라고 하면 앰프에다가 한 200 넣으시면 그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잠재가치 이상을 거의 다 끌어낼 수 있는 조합으로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피커를 50만원짜리를 선택했는데 앰프도 50만원짜리 정도 선택하게 됐을 때 좋은 소리 들을 확률이 생각보다 좀 낮아서 계열을 이해하면서 이 매칭, 저 매칭에서 당연히 역시 좋은 매칭을 50만원, 50만원짜리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 확률이라는 점에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스피커가 낮은 가격일수록 앰프를 좀 높이고 스피커가 높은 가격일수록 앰프가 여기서 스피커가 높은 가격이라고 말하는 게 천만원, 천만원 이런 스피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고가 기준으로 300만원 전후 이 정도라고 하면 앰프가 오히려 약간 그레이드가 낮은 경우에서도 이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자기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경향은 있다. 하지만 이 스피커가 어떠한 앰프에서는 확 안 좋아 버리고 어떤 앰프에서는 확 좋아 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기변을 이룬 이유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뭔가 딱 들어도 많은 사용기가 되게 좋다라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내가 들었을 때 하나도 안 좋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안 좋구나 하고 내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 3종의 앰프 정도는 매칭하고 잠정적인 판단을 좀 내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적으로 4, 5개의 앰프 정도는 매칭을 해주고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틈새에서 빠져나가서 5개의 앰프 다 별론데 저기 있는 10번째 앰프에서 좋은 케이스가 나타나는 윌스 노드와 사브리나가 거의 대다수의 한 10개 정도의 앰프에서 다 그냥 그런 나쁜 소리가 아니라 금액 대비 별 메리트가 없는 그런 소리를 내주다가 황당하게도 멜로디 20이라는 진공한 인티 앰프에서 그것도 불량도 아닌 인티 앰프에서 고급형도 아니고 고급도 아닙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200만원 살짝 언더 쪽에 해당을 하는 앰프인데 거기에서 난다 긴다는 앰프들보다 몇 배, 10배 비싼 앰프들보다 역시 더 좋았던 케이스가 이런 하이엔드 계열의 스피커에서도 존재하고 구형 기종에서도 존재하고 제가 이 실패한 매칭의 케이스를 일일이 열고 하면 오늘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지루하게 느껴지실 정도로 너무나 많구요 또 거꾸로 이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요 비싸지 않은 앰프로 더 최적의 매칭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스피커든 앰프든 성향이라는 걸 두고 제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영국산이 대체적으로 좀 눌려있는 케이스가 되고 아메리칸 계열들이 좀 개방적이고 풀어놓은 그냥 눌러놓은 부분들을 쓰여 그냥 쭉 나아가게 만들어 놓는 소리도 저항감 있게 만들어 놔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보내 그냥 흘려보내는 타입이라고 저는 굳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이게 눌러놓은 케이스들은 고급감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울려 나오는 약간의 압이 들어가야 좀 좋은 소리가 나오고 북셀프 계열도 약간 그런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놓은 케이스의 스피커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계열과 맞는 영국제 계열이라고 굳이 제가 예를 들게요 이거라고 하면 역시 눌려져 있는 앰프에서 상성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쪽보다는 이쪽을 기본적으로 아마 영국제 영국제 하셨을테면 눌러놓은 앰프에서 눌러놓지 않은 앰프를 한 번 매칭을 해버리면 약간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 눌러서 소리를 내지 않는 앰프를 매칭을 하는 거를 또 한 번 반드시 좀 해봤으면 좋겠고 눌러놓은 스피커라고 하면 눌러놓은 앰프를 통해서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깊은 맛, 고급진 맛 이런 것들을 확실히 또 캐치해서 가져가는 것도 덧셈 매칭이 있고 뺄셈 매칭이 있는 거거든요 둘 다들 반드시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소 두 가지고 아까 구동력 좋은 TR 하나, 증권 앰프 하나가 최소 정도의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로 또 이게 들어가게 되면 눌러놓은 앰프 하나 그냥 쭉 뻗어버리는 앰프 하나 이 두 가지가 있어주면 여기에서 총 4개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속에서 눌러놓은 거 쭉 내빼는 이 타입 두 가지가 있어버리게 되면 어떤 스피커나 어떤 앰프가 들어오게 된다고 해도 이렇게 저렇게 매칭을 해서 소리를 이끌어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눌러놓은 소리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대체로 고급감이 좋고요 밀도감이 좀 좋은 느낌을 좀 많이 받는 대신에 쾌활하다든가 발랄하다든가 상큼 상쾌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없습니다 쭉쭉 뻗어놓은 어메리칸 계열의 사운드라고 하면 시원하고 호방하고 타격감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거칠거칠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잘 소화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반대로 고급진 느낌이 좀 들지 않는 경향이 있고 아주 깊은 맛이 조금 덜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리를 쉽게 내는 뮤지션하고 소리를 와 하고서 정말 감동 있게 부르는 이쪽하고 정말 노래를 그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너무 잘해서 초고욕을 하면서도 인상 한 번 안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안 하는 그런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창을 하는 느낌일 때 눌러놓은 스타일일 때 그 부분이 딱딱하면 대비가 커지고 감동이 좀 큰 경향이 있어서 오디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눌러놓은 성향들을 좀 일부 열어놓고 일부 눌러놓은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 음악 뭐 있냐 어렵게 따지고 힘들게 오디오 생활을 하냐 난 그냥 음악 즐길 뿐이고 이렇게 좀 러프하게 생각하시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메리칸 성향이 좀 더 맞으실 수도 있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매칭 이야기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고 케이스마다 모두 다양한 다른 대략적인 이야기만 오늘 좀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심지요 리플로 달아주시면 관련한 컨텐츠를 이어서 매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남길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